자 인수분의 쪽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뒤에 숙제 안나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으로 붙일 수 있겠다 싶은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붙일 시간 좀 이따 드릴 거구요 여기 52페이지부터 해서 모르는 것 좀 같이 해보자 자 52에서 53페이지에서 잘 모르겠는 거 있을까요 자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자 54, 55에서 54, 55 괜찮디? 자 넘어갑니다 56, 57, 56, 57 괜찮아? 자 넘어간다 그러면 자 58페이지, 59페이지 58, 59요 괜찮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60페이지, 60, 61페이지 46번 안해줘도 되니? 해야 되지? 46번 안해보자 왜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라고 내가 저번에 표시해줬죠? 자 해보겠습니다 2차식의 계수가 1이고 자 61페이지에요 61페이지 자 이것의 x의 계수가 1이고 상수하기 자연수의 두 1차식으로만 인수분해 될 때 아래에 있는 문제랑 사실 좀 비슷해요 아래에 있는 게 조금 더 귀찮아서 내가 저번에 47을 도와드린 거야 자 했을 때 자연수 a값 중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서 그럼 이런 겁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가로 2개짜리로 바뀐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상수항이 자연수니까 뒤에 자연수 구조가 되게끔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야 구조가 그럼 니네 이거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곱했을 때 상수항 더했을 때 일치하게 개수가 되는 두 숫자의 조합을 찾지 않았네? 이해됐니? 그러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자연수를 편의상 자 여기 a라고 써있구나 여기를 p라는 숫자라고 예를, q라는 숫자라고 한번 해봤을 때 p 곱하기 q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상수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p랑 q랑 더한 게 일차항의 개수인 a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pq는 정체가 뭐예요?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써있지? 그러면 몇 개 없어요 p가 1이면 q는 12고 p가 2면 q는 6이고 p가 3이면 q는 4고 p가 4면 q는 3이고 p가 6이면 q가 2고 p가 12면 q가 1이 돼 여섯 개야 다 이게 다야 종이수가 그러면 각각 더한 게 뭐가 된다? a 값이 되는 거죠 더하면 13, 8, 7, 7, 8, 13 이렇게 되죠 얘랑 얘랑 다 겹치니까 실질적으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3가지 밖에 없죠 자 이해됐냐? 가장 큰 거랑 작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13에서 7을 빼면 되겠죠 이해됐냐? 그래서 6이에요 시험제게 나옵니다 이렇게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이제 원래 접고 다음에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면 억제 여기 자 62페이지에서 62페이지에서 선섭이 해볼래? 그래 63페이지 57 자 해보자 완전제곱식이에요 완전제곱식이면 이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거기 있는 시기 자 일단 얘도 일단 따지면 한 4개짜리입니다 두 개씩 짜리 두 가지 기준 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있었죠? 숫자의 합이 같던지 곡이 같던지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해봐 X라고 써있는 거는 X 플러스 0이라는 인수라고 생각해서 상관없잖아 그쵸? 그렇게 됐을 때 0, 마이너스 1, 2 중에서 두 개씩 짝을 지어서 합이 같던지 곡이 같은 걸 찾는데 합이 같은 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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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1이고 얘랑 얘랑 더하면 1이잖아 그럼 두 개씩 짝을 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얘랑 얘랑 곱한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지 얘랑 얘랑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렇게 되죠 자 이해됐니? 그러면 합이 같아졌더니 그때도 얘기했잖아 뭐가 같아요? 1차항의 개수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치환은 어떻게 하냐? 요렇게 두 개를 치환하면 되는거죠 자 그래서 치환을 딱 했어 A로 할게 그럼 A의 A-2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K 요렇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얘가 완전제곱식의 구조가 돼야 야 그럼 잘 봐 문자가 A이긴 하지만 초고창이어서 1이잖아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던 그 공식 뭐였어?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에 뭐의 제곱이었어요? 절반의 제곱과 같아야된다 얘기했었잖아 그럼 얼마지? 1이죠 자 그래서 1이 되면 실제로 확인해봐 K에다가 1을 넣었어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완전제곱 형태로 되죠 물론 진짜 정리하면 이거지 실제로 정리하면 A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얘도 완전제곱식이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자 그냥 하나 적어보세요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다 했죠 그러면 시원한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면 돼요 그러면 원래 식도 완전제곱식이 무조건 돼요 자 뭐 개념이라기도 그렇고 계산하는게 나타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증상입니다 자 적어주세요 자 어쨌든 K는 1이에요 자 됐죠 그 다음 거 또 63K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다 적으면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숙제였죠 그쵸 자 이제 쭉 풀어줄게 자 내가 끄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기부터가 어렵거든요 자 64페이지 64페이지 자 거기 써있는게 뭐냐면 인수분해지게 제일 어려운 거에요 내림차순 내림차순 인수분해 자 두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 내림차순 인수분해 할 때는 내림차순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냐 특정 문자 기준으로 차수가 높은 항에서 낮은 항으로 점점 내려서 정리하는 거에요 그걸 내림차순이라고 하고 계산할 때의 실전 감각은 뭐냐면 특정 문자라고 했지 이거를 내가 이렇게 불러 볼게 특정 문자를 기준이 되는 기준문자라고 할게요 내림차순 문제는 항상 시계 문자가 두개 세개 네개 되게 많아 그중에 네가 기준 삼고 싶은 문자를 하나 고르시는 거야 고르고 나서 고르고 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이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고 푸냐면 문자로 보이지만 숫자 치고 그냥 상수치고 판단 안을 보고 있어요 자 요게 내림차순 할 때 제일 중요한 아이들 문자로 보이지만 숫자처럼 자 이거에 대한 감각을 입혀야 돼 너네가 이미 했어 자 그럼 봐라 간단한 거 가 아주 간단한 건 없네 다 2차씩 밖에 없어가지고 자 그냥 바로 해봅시다 63번 한번 해볼건데요 이게 사실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처음에 내가 내림차순 얘기했을 때 똑같은 식을 얘를 문자가 두 개죠 x 문자 기준 y 문자 기준 두 개 기준으로 무조건 내가 다 풀어줬어 처음 했을 때 대체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 취향은 x 문자를 좋아해서 얘를 x 문자 기준 내림차순 전개를 한번 해볼게 정리 정리 고 상수한 부분이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3 자 아까 위에 말한 거 2번 동그라미 x 기준으로 봤을 때 에는 나머지 문자 y는 무슨 취급을 한다? 숫자 취급을 하셔라 그래서 여기 있는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3이 숫자처럼 보라 따라서 얘가 몽땅 다 뭐냐면 상수한 것 그럼 우리가 많이 봤던 식이면 자 이거는 쓸 필요는 없다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숫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인수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럼 생각 3이라는 숫자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마치 쪼갰지 그럼 여기 있는 상수항 취급당하는 이 주황색 곱도 두 숫자처럼의 모양으로 쪼개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봐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요 일단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인수분해 해볼래? 인수분해 되지 않냐?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3 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지 그럼 그 다음 과정은 이런 거야 두 숫자로 쪼개죠? 그럼 얘도 두 개로 쪼개요 근데 뭐를 지켜야 돼? 쪼갠놈들끼리 더하면 반드시 누가 내야 돼요? 1창의 계수가 돼요 현재 1창의 계수 마이너스 4죠? 얘를 적당히 두 군데로 쪼갰을 때 더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찍을까요? 일단 괄호 두 개를 쪼개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마이너스를 위에 또는 아래에다가 붙여야다가 반드시 그럼 어디다가 붙여서 더해야지만 얘가 나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어떻게 돼요? y이 날아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 알겠냐? 그러면 최종식은 어떻게 돼? 괄호 두 개를 쓴 다음에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랑 x, 마이너스 4에 쳐가지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겠다 자, 알겠냐? 그래서 네 눈에 이게 절대로 문자라고 보이든 안 돼 숫자처럼 생각해야 돼 숫자처럼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3으로 쪼갔듯이 숫자를 원래 있던 숫자처럼 이 얘를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해야 돼 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연습 몇 개 돼요? 자, 그래서 연습이랑 한 용어도 사실 좀 부적절해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에 여러 문제 다 있죠 당연히 풀어보셨어야죠 풀어봤겠죠 지금 이 시기에만 인수분을 다 못했다고? 굉장히 많이 밀린거지 그래서 찬서가 설마 밀렸을까? 밀리면 안 된다 밀린 사람들 혹시라도 있으면 주말에 돌지마 수학만 해 알았냐? 다 해야지 내가 어디까지 하라 했어? 설전에 또 가보았지 네 근혜공지까지 해놓으라고 했잖아 최대한 왜? 2차 함수 어려우니까 알았죠? 함수를 좀 천천히 풀란 말이야 어려워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근혜공지 전까지는 좀 해놔 아무리 안 돼있어 자, 이번 주말까지 근혜공지까지 푸세요 전까지 근혜공지 전까지 알겠죠? 근혜공지 전까지 1월 말에 얘기했던 권장사항입니다 원래 더 펴야 돼 알았죠? 주말에 놀지마 조금만 만짓하지마 다음주부터 연장성비입니다 그리고 알지 자 인수를 골라라 그러면 얘가 1번이고 얘가 4번이네 답은 1번, 4번 1번, 4번 됐죠? 밖에 더 해보자 2번 자, 67번 한번 해봅시다 아니다 66번을 한번 해봅시다 재영아 아까 부탁한 거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쯤에 아무데나 내가 한번 탁 눌렀고 알았지? 그냥 책상 건드리고 르모 박스 찡긋했으면 들어와도 돼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얘도 똑같아요 엑스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엑스 제곱 있고 자, 엑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쵸? 그래서 얘네가 엑스에 관한 일차항이야 그럼 엑스로 묶어 내린 차선 정리 그러면 마이너스 5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2 y가 있지? 그럼 이거를 좀 이쁘게 정리하려고 마이너스까지 묶어버리자 그러면 y 플러스 5 그리고 y 아, 2가 있군요 2y 자,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엑스 문자가 없는 애들 얘랑 얘랑 얘가 뭐가 되냐면 아까 내가 저기 주황색으로 쓴 거랑 똑같은 거에요 상수항 취급을 당하는 거에요 이렇게 되는 거에요 얘가 상수항 자, 그 다음에 엑스 앞에 있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5가 뭐가 되냐면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에요 자, 좀 더 느껴야 되는 게 이거죠 y가 있는데 웬 숫자? 아니야 내린 차선에 쓰일 때는 숫자라고 숫자, 숫자 숫자에요, 전체가 자, 그럼 똑같아 인수분해 하자 얘를 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y 플러스 2 y 플러스 3 요렇게 되죠 자, 이해됐니? 그러면 자, 요렇게 된거지 보세요 그럼 똑같습니다 곱해서 상수항 더해서 1차항의 개수가 되는 두 숫자의 조합을 찾는 거에요 그러면 얘를 바로 두 개로 쪼개줘 야 그럼 그 다음에 뭐 체크해야 돼? 이거 두 개 더 했어 1차항의 개수가 돼야 되는 거에요 그럼 더하면은 플러스 2y 플러스 5 뭐가 잘못됐어요? 부호가 반대죠 마치 이런거지 1, 3으로 쪼개서 더해봤더니 4인데 1차항의 개수를 체크해봤더니 마이너스 4가 됐다 그럼 니네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했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처리하지 않았어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전체 괄호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붙여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상상 되잖아 맞죠? 근데 이때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처리가 됐으니까 얘랑 똑같다 진짜 요렇게 찾는 거라고 그래서 문자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숫자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하는 방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알겠죠? 연습 많이 해야된다 이거 제일 어려운 거라니까 자 계산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처리해서 자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렇게 인수분해 끝 자 됐나요? 네 인수분해 하시오죠? 응애상입니다 자 응애상입니다 자 이번엔 문자 3개짜리로 자 해봅시다 성환님 하자 일단 뭐부터 할까 를 봤을때 야 이식하고 이식의 차이라고 느껴봐봐 일단 문자가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괄호가 있고 얘는 괄호가 없어 그 말은 얘는 전개가 돼있고 얘는 전개가 안 돼있는거야 그래서 일단 얘를 내림사선을 하기 전에 전개 먼저 쫙 하세요 그럼 봤어? 그럼 손이 많이 가 자 쭉 전개할거야 자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접촉하고 계산과정이 완전 똑같아요 자 뭐부터 할까 내림자는 전개 선생님 취향은 X문자를 좋아해서 자 X기준으로 한번 자 그럼 제곱인것부터 찾아볼까요 X제곱인게 여기랑 여기있죠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 그 다음에 X 하나짜리가 어디있냐면 요렇게 요렇게 X 하나씩 있는거 보이지 그럼 얘네들끼리만 X로 마찬가지로 묶어 그러면 자 Z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X문자가 없는게 요거랑 요거랑 X문자 없지 그럼 얘네들이 뭐냐 계속 주황색으로 쓰고있지 상승하는 상승 자 내가 상승 자 굳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까는 내림차선 한 다음에 바로 이수근이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안돼 바로 뭔가 작업을 해야돼 이수근이 할때 저번에 강조했어요 공식 써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것 만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되는거 사실 뭐라고 했냐 묶을 수 있는게 있는지 확인하라 했어 공통이수 공통이수 어 그럼 선생님 없는데요 얘는 네 잘 보면 있어요 왜냐면 이거 봐봐 이거를 자 한번 더 쓸까 얘를요 마이너스를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맞냐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지 합차공식 이렇게 이렇게 YZ로 이렇게 있죠 Y-Z 이렇게 되죠 어 했더니 공통이수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Y-Z가 공통이 되네 어 묶어도 돼 묶을 수 있어 좀 어렵지 묶었어요 Y-Z 한 다음에 남아있는 거를 다 쓰자 자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그럼 앞에 있는 거 계산 끝났고 대괄업 표시한 것만 예수분해할 수 있을까 그걸 봤을때 똑같은 거야 얘는 이미 X 기준으로 내 힘차수들이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일체항의 개수고 얘가 상수항이야 X가 없잖아 상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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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곱했을 때 상수항 더했을 때 일체항의 개수가 되는 두 숫자의 조합을 찾는 거랑 똑같아 그럼 일단 눈에 띄는게 그냥 Y랑 Z 한번 두겨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일체항의 개수가 돼야 돼 그럼 앞에다가 뭐를 붙여야 될까 저거랑 똑같지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더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자 따라서 전체식이 Y 마이너스 Z 되고 대괄업 부분만 이수근해야 한게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Z 이렇게 이수근해야 돼 자 음계사님 침대 세 가지 이수근 자 됐나요? 다 적었으면 다음 과정에서 활용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인수분의 하는거 과정은 끝났어 이제 말 그대로 활용 문제들만 남았어 72번 한번 해볼건데 2차식을 ES번에 했는데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개수를 잘못 본 경우는 사실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 때마다 나왔어요 언제도 나왔냐? 연립방전식도 나왔고 부등식도 나왔고 뒤에 나올 2차방전식도 나올 것이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함수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그냥 흔한 유형입니다 자 보자 첫번째 얘는 x의 제곱의 개수를 잘못 봤다 자 말로 합시다 첫번째 애가 x 제곱을 잘못 봤대 그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x 제곱 뺀 나머지는 올바르게 보고 이해 됐어요? 그러면 첫번째 학생의 식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 얘를 전개해봐 전개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첫번째 학생은 뭐를 잘못 봤대? x의 개수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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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딴 문제를 봤구나 아 x의 제곱을 잘못 본거죠? 그럼 이것만 잘못 보고 이것은 올바르게 먹어요 이해 됐니? 그 다음에 두번째 학생을 보고 자 x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라고 되어있는데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럼 계속 정리해봐 자 이렇게 되죠? 이기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남은거 제대로 봤대 미주친거 제대로 봤대 자 여기에서 니네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아 원래 식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죠? 잘못 본 문제 컨셉은 다 똑같아 잘못 본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제대로 본게 뭔지 찾는거야 알겠나? 자 그럼 시간 제대로 찾았어요 얘를 바르게 인수근해하여라 그리고 인수근해하면 되죠 뭐 1 2 3 1 마이너스 1 시간되네 그 다음에서 x 플러스 1이고 2x 마이너스 3 자 3번이죠 답은 자 하나 더 해줄게요 자 자 얼른 섞자 자 얘는 좀 베베 꽂어 사실 근데 똑같아 볼래? 첫 번째가 자 1차항의 계수에 부호를 받으러 갔대 이번엔 부호만 살면 제대로 못 갔대 그래서 거기 식이 써있죠? 전개하자 맥스의 제곱 플러스 자 마이너스 a x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살아있네 자 모자로 갔대 그랬어요? 1차항의 계수에 부호를 제대로 못 갔대 자 얘만 제대로 못 본거죠 요것만 요것만 이해됐어? 그럼 올바른 식은 후보만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죠? 자 이게 올바른 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항을 원래 상수항보다 10만 크게 봤대 자 그러면 전개해봐요 어 플러스 b-3 x-3 b 이렇게 잘못 봤대 근데 얘가 정체가 뭐다? 기존에 상수항보다 10만큼 크게 봤대 얘가 기존에 상수항보다 10이 크대 그럼 원래 올바른 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되겠어? 얘가 10이 커진거잖아 원래보다 그럼 반대로 빼줘야지 반대로 빼줘야지 이해됐어? 그게? 올바른 식이죠 자 위에 표시한거 아래 표시한거 못당 다 올바른 식이야 그때 처음식을 찾아야 일단 그러면 같은 식이 되야되잖아 그럼 뭐하면 되겠냐 느낌 왔어요? 연립방정식이야 저거 자 뭐랑뭐랑 비교하면 돼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b-3하고 같아야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가 여기에는 마이너스 3b-10하고 똑같아야되겠지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그냥 연립방정식이죠 설마 연립방정식은 몇할까? 계산해드리겠습니다 a는 7 나오구요 b는 6 나오구요 자 원래 식을 찾아보자 x 해주고 자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3이지 a가 7이니까 마이너스 28이지 이거죠? 인수분양 어떻게 되죠? x 자 7,3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답이네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 이런거 그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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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오면 자 일단 간단한거 하나 해보자 이번엔 숫자 활용하는겁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나옵니다 얘네 이거 교바소에 다 있거든 자 계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는거에요 숫자 계산할때는 다 그런건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에 숫자를 치환하게 되있어요 자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89가 똑같고 11이 똑같지 그래서 89를 A로 바꾸고 11을 B로 바꾸고 요렇게 그럼 A, B에 관한 2차식이죠 인수분 할 수 있냐 3, B, B 해놓고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지 맞니? 그래서 인수분 해가 A 마이너스 3, B고 A 플러스 B가 되네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뭐를 집어넣는다? 시원한 문자를 다시 집어넣으세요 그럼 A가 89고 B가 11이었죠 그럼 11 곱하기 3이니까 33이네 그 다음에 A가 89였고 B가 11이었죠 그럼 더하면 100이네 맞니? 그래서 100이고 계산하면 56이니까 560이 아니라 5600이 되겠네 자 2번이죠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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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자 자 예 치원할 수 있나 를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자 아까는 겹치는 숫자가 2개씩 똑같아 가지고 문자를 2개 썼는데 원래 치원도 똑같아 문자를 하나만 쓸 수 있으면 하나만 쓰는게 최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렇게 해야되나 2012를 a로 놓고 2013을 b로 놓을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 숫자가 1밖에 차이 안나고 그래서 얘를 2012를 a로 치환을 한번 해봤어 그럼 2013은 1 크잖아 그럼 a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지 굳이 b라 할 필요는 하지 맞죠? 그럼 이렇게 해서 치환한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자 2011은 a라고 하셨으니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2013은 a 플러스 1이라고 하셨으니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다가 얘가 아이고 플러스구나 a이고 자 2013을 a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a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의 5제곱이지 자 됐나요? 그럼 분자 보니까 묶인다 뭘로? a 플러스 1으로 남는게 a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분모는 보니까 합차 공식인거 알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고 a 마이너스 1에 어? 분자 분모가 어떻게 돼서 똑같네 다 달라가겠네 그래서 5제곱 8꽃도 없이 물론 쓰기는 하자 1이 있죠? 1이 있죠? 1이 있죠? 1이? 그렇지 보통 숫자 계산하는 문제들은 간단하게 나와요 이렇게 아까도 보면은 1과 100이잖아 계산하기 좀 좋죠?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보통 제작자들이 많이 만드시더라고 자 다 적으면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눌러줄래? 여기쯤 아무데만 하나 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80만 할게요 다 적었으면 다 적어서 선생님 자 합시다 자 얘는 짜증 다 보이는데 약분되는 규칙성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이건 좀 풀을 암기하는 것도 사실 좋아요 자 보세요 자 거기는 두 개만 써있긴 한데 하나만 좀 더 써볼게요 그럼 여기 써있는 2라는 숫자가 제외선 1씩 커져서 20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 계산할 거냐? 절대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나열한 이유는 많이 나열한 이유는 계산했을 때 뭔가 규칙성이 생기거든요 그럼 잘 봐봐 2의 숫자에 나오는 사람 얘를 다 1의 제곱이라고 써봐 그러면 여기 있는 2의 제곱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 3의 3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해도 문제없죠? 지수공식이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제곱은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싶냐? 각각의 괄호들이 합차공식이죠 뭐지? 일단 써봐 얘부터 써봐 어떻게 돼요? 얘는 1-2분의 1이고 1 플러스 2분의 1이죠 얘는 1-3분의 1이고 1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얘는 1-4분의 1이고 1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인수분에 한 거야 괄호가 되게 많아졌지 아 계산이 짜증날 것 같은데? 근데 해보면 느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자 42 그러면 계산 각각의 괄호들만 쭉쭉쭉 계산해보세요 2분의 1이고요 2분의 3이고요 얘는 3분의 2고요 3분의 4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3이고요 얘는 4분의 5가 되죠 뭐가 뭐야? 뭐가 뭐야 얘들아? 약분해 약분해 그렇지? 얘도 약분해 뒤에 건 내가 안 썼잖아 규칙성이 보이죠? 약분이 되겠지 계속 약분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럼 마지막 숫자가 뭐였더라? 20이구나 그러면 요것만 써보자 요거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쓰는 거냐면 1에 제곱 쓰고 얘도 20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럼 이수분해한게 요렇게 되겠네 1 마이너스 20분의 1이랑 1 플러스 20분의 1로 이수분해가 되겠네 누가? 얘가 그러면 약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계산하면 20분의 10고 얘가 20분의 21이거든 그럼 앞에 있는게 계속 약분이 됐으니 약분이 쭉쭉쭉 되다가 20분의 19 바로 앞에 있는 숫자와 약분이 뿜어버린다 그러면 남은 숫자는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40을 제외하면 맨 앞에 숫자랑 맨 뒤에 숫자가 살아남았다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하잖아요 제곱근할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일 앞에서 첫번째게 살아남았으면 반대편에서 바라봤을때 제일을 이해인에게도 살아남아요 대부분 그래 약분 났을 때 규칙성 알겠죠? 어쨌든 계산하면 40을 곱해준이면 분수가 생기는게 싫으니까 곱해준거야 그럼 다 곱하면 얼마에요? 21이지 됐나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81번도 별표준 쳐넣자 얘도 시험문제 잘 나와요 자 자 편의점이 다시 합성 자 하자 야 나뉘어 떨어진대요 이런걸 뭐라고 불러 어떤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집니다 약수지 약수 그쵸? 그럼 거기에 있는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약수를 다 찾나?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치? 인수분해도 돼요 이거 어떻게 되냐 제가 얘를 1에 12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3에 얘가 얘가 3에 6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에 6제곱의 제곱이라고 바꿔도 되죠 지수법칙 지수법칙 이걸 왜 이렇게 바꿨을까? 인수분해 하려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 구조니까 합창공식이라는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느라 3에 6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플러스 한번 쓸게 3에 6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거지 근데 또 돼 얘 봐봐 얘 어떻게 바꿔? 3에 3제곱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얘는 1에 3제곱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또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돼? 3에 괄호 3에 2제곱 플러스 1과 3에 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근데 또 되지 얘가 얘가 3제곱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 이렇게 된거에요 이렇게 아 안된다 전체 10만 다시 한번 써보자 전체 인수분해 되는게 얘부터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거잖아 그래서 3에 3제곱 플러스 1하고 3에 3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된거지 자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범위를 줬을걸 20과 30에 두 자연수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 내가 이거 인수분해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인수랑 약수는 원래 의미가 비슷해 무슨 얘기냐면 10을 2 곱하기 5라고 하면 2하고 5는 10에 인수분해 인수도 되고 약수도 돼 근데 인수하고 약수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 뭐냐면 인수는 곱하기 개념이죠 근데 약수는 나누어 떨어뜨린다는 표현이 됐지 그래서 약수는 나누기 개념 이름으로 지킨거에요 근데 써있는 숫자만 놓고 봤을 때에는 2하고 5는 10에 인수도 되지만 나누어 떨어뜨리기 때문에 약수까지도 다 되는거에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정체 모를 숫자를 인수분해 했더니 요렇게 됐다 근데 거룩진 숫자들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26이 뭐고 얘는 28이지 얘는 일단 계산 안할게 그러면 저기 있는 숫자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모양이 되어버렸어 그 말은 뭐에요 28하고 26이 인수이면서 약수이다 나누어 떨어뜨려 거기에서 20 꽉 34이라고 했으니까 두 숫자 이거 봐봐 얘는 계산해보면 3의 6제곱이니까 검사 크잖아 얘보다 훨씬 크잖아 범위안에 안 들어가지 시험 문제 왜 나오는지 알겠죠 개념적인 문제여서 집터 자 두개 더 한거 보러 봤죠 자 얼맙니까 54 5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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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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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ing 3 6 5 5 6 7 10 10 10 fidelity 10 10 10 10 9 10 10 10 아까 말한 유형이래 몇번이였죠? 뒤로 쭉 넘기면 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잖아 거기에 인수분에 해당하는 것만 해 봐야 돼 쭉 넘겨 봐봐 110페이지가 110이랑 111페이지가 인수분에 거든요 그거까지 해 오셔야 돼 숙제는 110, 111 그리고 아까 말한 유형이래 몇번이였죠? 74페이지까지 인수분에만 하는 거잖아 숙제가 인수분에만 자 됐나요? 숙제 어딘지 알겠죠? 그러면 다음 거 해 보자 자 85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너 거기 있는 김에 여기 한번 화면을 누르면서 살짝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보세요 책 한번 드리지 말아요 자 하자 자 85번 한 개 앞서서 84번 같은 게 오히려 잘 나와요 84번은 시계 값 구하게 되어 있지 값이시면 숫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됨 거기에 있는 xy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데 대입을 그냥 하지 말고 식을 정리하고 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xy-분서 뭐 하고 싶냐 유리화 이야기의 그래서 84번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하고 나서 식을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입하셔야 돼요. 물론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너무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만 좀 체크하세요. 85번은 유리화할 텐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정리만 하시는데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겠어? 식이 약간 복잡해 보이거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야. 어? 얘도 내림차선인가? 내림차선 해도 됩니다. 근데 얘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 봐봐. 이거 뭐냐? 완전제곱식이지? 어떻게 돼요? x-y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거를 마이너스 5로 묶어봐. 아니다. 그냥 5로 묶어봐. 그러면 x-y의 제곱. 공통이제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되죠. 이해됐나? 이 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하라고. 자, 그럼 x-y가 이거 뭐였냐? 1-√3하고 1-√3이다. 그럼 뺀 거만 계산하면 되죠? 1-√3에서 1-√3을 빼니까 마이너스 2√3만 남지. 그치? 자, 이거 계산하면 돼. 그럼 정리 한 번 해야겠네? 12-10√3 이렇게 나오죠. 한 번이네요. 여기 밑에 있는건 전부 다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인수분이 한 다음에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뒤로 넘어갈 겁니다. 다정보면. 자 92번원도 한 번 해보고 으 아 아 아 아 으 아 자 마찬가지야 집을 정리한 다음에 해주었습니다 주어드 값은 유리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인수근에 한번 해볼건데 자 얘도 내림차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될까 이런거에 대한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얘도 패턴이 똑같죠 저거랑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지 그럼 일단 해보는거야 근데 여기가 완전제곱식이라 무조건 되는 법은 없다 눈에 보이니까 일단 도전해보는거지 안되면 내림차전을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요 이렇게 이수근에 되죠 근데 얘도 보니까 얘를 마이너스 4로 묶어먹어 그렇게 되지 자 시계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엑스 마이너스 마이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엑스마이너스 무슨 모양이죠 치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근데 굳지 않아도 돼 왜냐면 얘가 엑스 마이너스 와이너스 정리하면 2 마이너스부터 3이거든요 그럼 일단 대입해도 되요 사실은 근데 이수근에 되니까 하자 치환 안해야되죠 무슨 구조야? a의 제곱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니까 완전제곱식이지 그래서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근데 a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냐 x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죠 치환 굳이 안되도 되죠 이 정도는 그래서 x 마이너스 y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대입하면 2가 날라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만 납니다 자 3이다 3 더 잘 못하раз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 여기는 마이너스 1를 넘겼어 어? 잠깐만 지금 잘못 썼나? 아 이거 플러스를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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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구나 답은 맞죠 근데? 네 맞네요 미안 미안 자 어쨌든 답은 1번입니다 미안해 자 다음 거 하자 94발을 참 못하시더라고 왜 못할까? 곱생공식을 몰라서 자 보아라 이건 인수분이 되죠 뭐지? 첫 번째 못하는 이유는 자 보아놓지 말고 여기 있는 괄호 중에 하나를 주워주시기 위해서 찾아 어떻게 했냐면 남다를 X가 0이 될 수 있나요? 안되죠 X가 만약에 0이라면 여기에다가 빵빵 대입했을 땐 답이 뭐가 나와야 돼? 빵이 나와야 되지 얘는 X는 0이 절대로 안되지 그러니까 나눠 서술형인데 이거 반대에 써야돼 감점이 없어서 알겠어요? 나누면 이렇게 동뚱그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라고 될거야 왜 나눠도 되는지 서술을 해야지 자 나눴더니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5는 0이죠 그럼 5를 넘겨가지고 플러스 5 그러면 얘가 일단 그럼 얘만 안아야 돼 자 이제 여기서 못풀나 이걸 왜 못풀어? 곱생공식 몰라서 자 곱생공식 뭐 있었죠 X 마이너스 X분의 2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였어 까먹으면 안돼 없애먹지 뭐랄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저래요 아 너 오늘 처음 가서 모르는거라 어플을 바꿨어 더 좋은거야 자 가자 그러면 X플러스 X분의 1이 오니까 다 다 입어야 된다 그럼 5의 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22이지 근데 X-X분의 1을 알고 싶은건데 어? 그럼 원래 답이 두개야 X-X분의 1은 룻 플러스 마이너스 룻 21이란 말이죠 자 근데 거기에 조건에 따르면 X가 0하고 1사이라고 써있지 X가 0하고 1사이다 그럼 X-X분의 1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거 생각해야죠 X가 0하고 1사이 헷갈리면 숫자들에게 봐 2분의 1 넣어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로 역수치해야 되잖아 그럼 1-2가 되니까 음수지 따라서 양수치워야돼 조심해야 되죠 왜 많이 틀리겠냐 여기 있냐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다 되겠다 마이너스 루트 21 곱하기 자 아까 5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5루트 21이 답이에요 이거는 제대로 계산했겠지 자 1번입니다 밑에 것도 곱셈공식이구요 95번도 까먹었으면 꼭 찾아봐 알았죠 곱셈공식 모르마 3학년 과정이네 기본이야 자 96번도 해보자 96번은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시험 문제에 나올수도 있고 안 나올수도 있는데 의외로 애들이 좀 많이 막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도 그거는 별표는 조그맣게 쳐 놓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자 봐봐 눈에 치는게 이거다 인수분해 되죠 인수 인수분해 근데 2A-B를 찾으래 뭐가 문제 맞지 조건이 부족해 Polar 않았다 A-B를 찾고 싶으면 이것것 같고 어떻게 찾지 내가 관할 제 말 이러면 글쎄요 문제를 좀 니들이 앉은 습관이 이거 같아 여기다 시계지 문제 다 안읽어 뭐부터 본지 아냐? 지금 한번 봐 얘만 본다고 앞에 뭐라고 써있죠? AB가 자연스레 왜 무시해 좀 봐 문제 좀 제대로 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림 문제 풀 때 그림에 조금 그림에 설명에 설명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림만 봐 그러니깐 틀리나봐요 언제 좀 제대로 읽어 알았냐? 그러면 AB가 자연스레 그러면 숫자 강화가 좀 알게 해 야 첫번째 나의 생각은 이해 생각 AB가 자연스레입니다 A 플러스 B 정체는 자연스레죠 A 마이너스 B 정체는? 원래는 결대로 A 마이너스 B가 무조건 자연스레 아니야 왜? A가 1이고 B가 만약에 2가 되면 빼면 공수가 되잖아 근데 얘는 예외적인 거지 왜? 뒤에 있는 게 자연스레 했잖아 앞에 있는 거랑 자연스레 11 이라는 자연스레 반드시 되어야 하거든 그럼 A 마이너스 B는 반드시 반드시 자연스레야 되잖아 얘는 숫자 때문에 반드시 자연스레야 되잖아 이해 되니? 근데 또 숫자가 이쁘게 뭐냐면 자 그럼 결론은 뭐야? 11이라는 예방 자연스레 자연스레 곱해서 만들어냈다 그럼 너네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 자연스레 곱하기 자연스레에서 11이 되는 게 뭐밖에 없냐? 1 곱하기 11 밖에 없지 않냐? 얘 소수잖아요 두고 소수 그쵸? 그래서 1 곱하기 11이던지 11 곱하기 1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없는데 A 마이너스 B랑 A 플러스 B랑 크기를 비교하면 바보가 아니지? G의 게 더 크겠죠 당연히 어떻게 뺀 게 더 크겠을까 자연스레 따라서 아래 거는 지워요 이해 됐냐? 그럼 결론 A 마이너스 B가 1이고 A 플러스 B가 11이야 연방 할 수 있겠죠? 더하면 12 A는 6 B는 5 나간대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 있지? 제발 제발 문제 좀 꼼꼼하게 읽으세요 자 그럼 2 A 마이너스 B 하면은 10 아니다 그냥 7 나고 자 2번이더라 이래서 풀어준 거다 알았냐? 문제 좀 꼼꼼히 봐라 제발 자 97번은요 아까 풀어준 거 중에 몇 번이더라? 어 97번에다가는 80번 풀이 참고라고 써놨 내가 아까 풀어줬어 97번 위에다가 80번 풀이 참고라고 써놓고 하세요 그렇죠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 그리고요 98번은 조금 어렵거든 옆에 힌트가 써있어 분자와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하여 통분하세요 라고 되어있다 요거를 힌트를 보고 집에서 한번 풀어보는 좀 어려워 귀찮아 오늘은 안해줄게 집에서 한 번 세워 자 가져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102번을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많이 있는 문제고요 자 벽에다가 토끼장을 만들어댄다 철조망과 벽을 이용해서 자 토끼장의 넓이가 있고 세로의 길이가 있을 때 A값과 필요한 철조망의 길이를 차례대로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 거기 있는 것 중에 한 장이 뭔지 알겠어? 벽 쪽에는 철조망을 칠까 안 칠까? 안 치겠죠?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철조망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지 자 그래서 철조망에 해당하는 것만 그냥 풀어봐 이렇게 생긴 기긋자 모양 뒤집어있는 철조망 근데 넓이는 똑같아 그럼 생각 거기 있는 내가 넓이세요 인수분이 어떻게 돼? 3 1 2 1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네 그러면 3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2 맞니?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뭐야? 괄호, 세로 또는 세로, 괄호 괄호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변의 길이가 10으로 나와요 뭐 곱하기 뭐한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어? 괄호 곱하기 새로운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어? 그래서 얘네 둘이 그냥 쓰면은 직사각형의 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물론 니네 유형성에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로의 길이를 x 마이너스 2랑 관련되는데 자, 얘는 걸어 아, 세로를 잘 줬어 x 마이너스 A 꼴이 어디있어요? 이거지 이거 그럼 일단 A가 뭐가 돼? 1이 돼야 되지 x 마이너스 A죠? 그럼 필요한 철조망의 길이는? 얘가 자, x 마이너스 1이 세로의 길이인 거고 여기도 x 마이너스 2이잖아 그럼 괄호는 자동으로 얘가 되겠지? 3 x 마이너스 2 아까 말한대로 ㄷ자 명이라는 걸 조심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3개 더하는게 철조망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얼마죠? 5 x 마이너스 4가 되냐 5시 마이너스 2 2번이죠 2번 2번 자아 됐나요? 다음거는 105번을 한번 해볼게 자 105번 처음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볼래? 이거 언제 했는지 기억나요? 기억이 나요? 이거 우리 그린 책에 있었어요 그린 서술형에 있었어요 서술스틱형 네 했던 거야 거기 답이 괄호 3번 답이 a랑 l을 이용하여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있죠 그게 답이 a 곱하기 l이었어 근데 그린 책에서는 a 곱하기 l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럼 똑같은 문제라서 그냥 해볼게요 자 연못 주변에 폭이 a인 길이 나있대 자 폭이 여기가 a래 그리고 반지로는 r이라고 알려줬대 자 그때 가로 1번부터 한번 해보자 연못 둘레에 맞는 길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를 a와 r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둘레 길이니까 전체 원에서 연못 넓이만큼 빼면 되죠 그러면 전체 원은 반지름이 얼마야? 요거지 그래서 반지름 a 플러스 r이니까 파이 r의 제곱 요거에서 연못의 반지름은 r이니까 파이 r 제곱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할 때 항상 차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공통인수분해 먹는 겁니다 파이가 묶이는 거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묶었다 치자 요거지 괄호 안에 있는 거 뭐야 합차공식이잖아 그래서 파이 a 플러스 r 플러스 r이랑 자 마이너스 먼저 쓸까요 a 플러스 r 플러스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r이 날아가 그래서 파이 a a 플러스 2 요렇게 됩니다 자 여기 가로 1번부터 선의 길이라고 되죠 선은 뭐라고 돼 있냐면 길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원 선의 길이 선의 길이 둘레 길입니다 a와 r을 사용해서 나타내래 자 그럼 점선원은 둘레 길이를 개선하려면 반지름이 얼만큼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점선원의 반지름이거든 근데 길의 정확하게 중간을 지나간다고 하셨으니 요만큼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점선원의 반지름은 2분의 a 플러스 r이 반지름이야 자 그럼 둘레 길이니까 2파이 r을 개선하면 되겠다 됐냐 그럼 e만 정리해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파이 자 e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a 플러스 2r 요렇게 되지 자 l에 관한식을 찾았어요 자 3번 넓이를 찾으세요 a 곱하기 a와 l을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요 1번에서 넓이를 찾았어 2번에서 l을 찾았어 겹치는게 눈에 들어와 뭐냐 파이랑 a 플러스 r이 여기 있지 파이랑 a 플러스 r 밑줄친 데에다가 l 대입해도 된다고 이해됐나 아이고 화살표를 발견 못했다 이렇게 대입하는거죠 그쵸 자 그래서 두강생 밑줄친 데에다가 대입하면은 전체 넓이 수가 a 곱하기 l이라고 만들어지지 됐어요 자 그래서 그린이여서 했던 거랑 똑같은거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자 부피가 닿은거 같은 녀석의 새구슬을 녹여서 부피가 x-2의 세제곱인 작은 세구슬을 최대한 만들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세구슬의 개수를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큰 녀석을 거기 있는 작은 녀석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죠 간단한거지 근데 인수문에 일단 해보자 얘가 x로 일단 묶이구요 자 자 1 2 2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분 자 나눠야 되는 식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큰 녀석의 부피가 이렇게 인수문에가 됐어 얘를 뭘로 나눠준다고 작은 부피인 x-2로 나눠주라고 그게 개수란 말이지 자 그럼 분장보면 날라가죠 그럼 남는게 뭐냐 x-16 이렇게 되는거지 근데 문제 보기보니까 전개가 되어있다 2x-x 이렇게 되어있죠 찾아보세요 여기 플러스죠 미안하다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 자 그래서 답이 4번 야 어려운거 아니지 해보니까 그냥 이수근이 하면 끝이지 그냥 이수근이 하면 끝이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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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